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창립 총회와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와 기후, 과학기술에 관한 입법과 정책과제의 완성을 위해 지난 8월 창립한 국회의원 단체입니다. 창립 총회에서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기후변화협의체 IPCC 이휘성 의장이 특별 강연했습니다. 인구, 기후, 과학기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구, 기후,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물려주는 저희의 책무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개회사 대신하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달희 임의자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이강호 교수와 백홍열 전 국방과학연구 소장 등이 참여해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